이게 나아요 첫 번째에요 속성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예 첫 번째 밖에 안 보여요 첫 번째에요 첫 번째에요 두 번째 두 번째에요 세 번째에요 네 번째에요 누구 한 거 아니야? 아예 형 정해주세요 다섯 번째에요 한 26번째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째 7번째에요 여덟 번째에요 아 네 뭐다 보세요 아 형 아홉 번째에요 아 까먹었어 여덟 번째인데 까먹었잖아 뭐하잖아요 몰라 몰라 나 두 번째 게 잘 나왔어 형 형 형 형 열 번째 근데 컬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?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?기도 하고 이런 이유였는데 아니면 되게 까먹는 걸로 내가 도와줄게 이거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나 믿어봐 한 번 써봐 바지 주문에서? 바지 주문에서 아 일단 내가 고르는 건 기본 빵 안에 앤만큼은 이거는 90% 괜찮은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알겠어요 괜찮은데? 그럴 거면 차라리 근데 빨리 결정해주는 게 낫긴 해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좋은데? 그거다 보자 너무 원하는 색감이 있긴 해 춥다 이게 방금 쓴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좋은데?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지 거의 약간 1990년대 이거네 이거 미국 느낌 이게 근데 네 눈이 딱 잘 보여 나는 이제 대중과 이제 너의 그 개취를 반반이잖아 좋다 이걸로 할게 아 아 으 감사합니다.